사사기 두 번째 시간 각 지파별로 분산이 돼 있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산을 받았는데 그 각 지파에 남아있는 그 가난 부족들을 잔류 부족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못하죠 내쫓지 못하고 그 가난 잔류 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동거하게 됩니다 동거하게 되면서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점점점 이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점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돼버려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이 역사가 아주 엉망이 되는 역사가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고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 힘을 주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다가 그 이웃 그 국가에 의해서 이웃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면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불을 짓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영적인 암흑계 역사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사들의 활동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의 가장 중심 부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죠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사사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 너무나 쉽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뭐냐면요 이 사사의 이야기를 한 인간의 영웅담으로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사로 세워진 그 인간의 어떤 영웅담을 보고 이와 함께한 하나님, 이가 가진 신앙, 이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자꾸 보면서 한 인간을 자꾸 영웅시하게 되는 여러분 그것은 사사기를 가장 많이 오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포함을 주고 있지만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 불을 짓고 살려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와중에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주인은 누구냐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바로 그 영웅 같은 사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오는 것이 바로 어떤 그 국제정세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상황을 자꾸 보려고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리는 이 죄악을 의미해서 생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지 이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위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위기가 정치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군사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놓는 그 죄악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사를 자꾸 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를 세워놓고 여호와의 신이 이 사사에 딱 감동되어서 이에게 이 사사를 이끌어서 이 다른 압제하는 국가를 물리쳐주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꾸 그 사사들 개인의 역량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사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다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오늘 사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은요 한 12명 정도의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지금 사사기가 설명하고 있는 사사는 거의 4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4명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고 설명되고 있는 사사는 기도원인데 거의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 있고 또 입다라는 사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삼손 이 4명의 사사에 대해서 좀 성경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4명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그 드보라의 이야기를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기도원의 이야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보라 사사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사사기 4장에 다 정리가 돼 있죠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는 그 배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 악으로 인해서 가난의 야빈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난의 야빈 왕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가난의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히 학대하고 권한을 주는 상황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어떻게 하죠 항상 여호와께 부르짖죠 평상시는 하나님을 몰라라 하다가 압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이때 드보라 사사를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그 이스라엘의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저 가난 야빈 왕과 적대를 하면 내가 그들을 그의 손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셔서 이 명령을 받고 그 여자 사사 드보라 즉 드보라가 그 군대 장관인 바락을 부릅니다 자네는 잘 들으시오 지금 하나님 내게 이런 명령을 했으니까 당신은 납달리 자손 스블린 자손 스블론 자손 만명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그 가난 장군과 싸우십시오 가난 적군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당신이 손에 맡기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요 근데 여기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 남자가 아주 바보 짓을 합니다 저는 혼자 안 갑니다 저는 혼자 못 갑니다 그 사사이신 여선지자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래요 천하의 바보 같은 이 바락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신은 어떤 영광도 얻지 못할 것이오라는 말을 하고 내가 당신과 같이 가겠소 하고 드보라가 대답을 하죠 결국 같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끄는 이 가난 장관하고 싸워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죠 근데 이 가난 군대가 어마어마한 마병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가 900대나 있었는데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들을 다 치셨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까지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 시스라가 자기 목숨만 살려라고 도망가는데 여차저차해서 어디에 몰래 어떤 집에 숨어드는데 그 집에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을 예 주여 옷이 없어서 당신을 내가 숨기겠나이다 오셔서 이불을 덮어놓고 이 전쟁터에서 온 그 시스라 장군이 가난 군대 장관이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고라떨어지는데 고라떨어져 있는 이 시스라 장군 그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리죠 누가 죽이느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그냥 가정주부가 이 시스라 장군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특이한 이야기에 이 전쟁의 모든 시작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로 시작해서 야엘 즉 헤벨의 아내 야엘로 이 전쟁이 끝나요 중간에 바보 바라기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잠깐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 드보라 이야기를 또 왜 드보라를 통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이 사사 드보라 이야기의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자와 여자는 단순히 남자 여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즉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죠 우리가 바로 아내고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요 철저하게 남편에 구속되어 있고 남편에게 의지해야 되고 아주 필연적으로 그 남편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여자 아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째끼고 내가 남자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겠어 하는 그 삶을 자꾸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남자가 부정되어지는 얘기가 지금 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여자로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요 지금 신약시대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즉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뭘 하죠? 자기의 주체성을 자꾸 만들죠 내가 남자야 남자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입니다 즉 하나님 남자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존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로 살겠다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인간들이 살다 보면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 당시에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죠 우상은 내 주체성을 그들이 유지한 채로 내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 남자로서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나는 여자예요 오로지 남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남자의 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자로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주체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니까 이 죄인인 인간들이 그것은 싫고 내가 주체가 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하나님 제끼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우상들을 자꾸 섬기게 되는 이 환경이 자꾸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드보라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안에 기도원이 기도원에게 할애하고 있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여러분 기도원 생각하면 삼백용사 생각나죠 삼백명 됐고 그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무찌른 기도원과 삼백용사 우리는 오로지 그 얘기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얘기는요 계기가 아니고 처음에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이제 호칭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 앞에서 딱 나타나서 이제 기도원에게 말을 건네니까 이 상황에서 이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짜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기도원이 하는 이 질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기도원은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런 압제를 받아야 됩니까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기적은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 상황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고 하는 이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 속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까발기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너는 지금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둘째 숫소를 가져다가 이 재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한 재단을 쌓고 거기에 재단을 쌓고 네가 지금 그 둘째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무는 뭘로 쓰느냐 네가 그 아버지 옆에 있는 찍은 아세라 상 나무를 그 불소시개로 써라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도원의 집에 이미 바알의 재단과 아세라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원이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옆에 있는 이 바알의 재단과 아세라 상을 알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 이것을 찍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을 알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이 압제해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버린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런 명령을 했죠 그래서 기도원은 이 명령을 실행하는데 사람들 눈이 무서워요 이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몰래 밤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재단을 쌓고 그 제사를 드리죠 문제는 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성읍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했던 그 행동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 보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성읍 사람들이 그 아침에 이 사실을 알고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하스에게 달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요하스에게 뭐라고 하냐 네 아들 기도원을 끌어내라 그 기도원은 우리가 당장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죽여야 되겠대요 왜 죽여야 되느냐 네 아들이 지금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었기 때문에 네 아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읍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이방 민족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자신들이 끼고 있었던 이 우상 바알 재단하고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기도원을 죽이세요 죽여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사기에게서 세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른 민족을 시켜서 앞지 아래 두니까 죽고 살 거 힘드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너무 힘드니까 비로소 여와를 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을까요? 지금 이 사사기에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는 그저 몇 천년 전에 저 극동지방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매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시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끼고 있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행위나 그것을 누가 건든다면 아마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이런 이교도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청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속에 유교의 문화도 있고 불교의 문화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완전히 짬뽕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유튜브 고객 고객이래요 유튜브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태도로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불교적인 많은 우리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어느새 들어와 있고 또 샤머니즘 요소가 우리 신앙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한테 구분을 해내지 못하지만 이러한 문화들이 지금 교회 예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도 참으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하고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원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가장 이 시대를 지금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영적 상태를 가장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와 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각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 사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